안녕하세요.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회계 분석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룹 간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룹이 두 개든 세 개든 우리 그룹을 나누고요. 각각의 그룹 간의 평균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보는 분석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차이 검정이라고도 하고 t 테스트, 아노바, 두 개일 때는 t 테스트, 세 개일 때는 아노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룹 간의 차이 검정이 아니고요.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보는 방법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회계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에 대해서 오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상관 분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 보고요. 그 다음에 선형 회계 분석, 그 다음에 다중 선형 회계 분석 이렇게 해서 배울 텐데 단순 다중이라기보다는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은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 예측을 할 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고요. 다중 회계 분석에서는 우리 설명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측이고 이게 설명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관 분석입니다. 자 문제정리를 한번 볼게요. K의료회사에서 새로운 옷을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키와 몸무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키라는 거라는 요소와 키라는 요소와 몸무게라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데 키와 몸무게는 둘 다 우리 수치형 변수죠. 그죠? 그래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수치형 변수 두 개가 있고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키하고 몸무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포인트는 하나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관 분석이냐 회계 분석이냐를 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먼저 보고요. 이 관계가 인과관계인지를 추후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상관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하나가 원인이고 결과가 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회계 분석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과관계, 커절리티라고 하고요. 상관 분석은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 귀무가설이 중요하죠. 별표 100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귀무가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무가설.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가설이 귀무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차이 검증에서는 A라 A그룹의 평균과 B그룹의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퀄이냐 아니냐를 봤는데요. 관계 검증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차이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죠? 관계가 있다 없다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고 상관관계를 우리가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를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 상관계수를 우리가 로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상관계수 값이 0이냐 0이지 않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게 이 상관계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귀무가설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관계수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상관계수가 왜 0이냐 0이지 않은지를 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문석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성을 보는데 연속변수에요. 둘 다. 둘 다 변수가 연속변수고 두 사이에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겠어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수학시간에 그래프 이렇게 찍어보는 거 그려보셨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X축과 Y축을 우리가 나누죠. 근데 여기서는 상관문석이기 때문에 X축, X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축보다는 그냥 둘 다 X1, X2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하나의 변수가 있고 둘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전환관의 관계에서 이 각각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구선수의 홈런수와 연봉액수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홈런을 많이 치면 연봉을 많이 받는 건지 연봉을 많이 받으면 홈런을 많이 치는지 어쨌든 홈런수하고 연봉액수하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홈런을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연봉액수가 높겠죠. 연봉액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홈런을 많이 칠 수도 있겠죠. 뭐가 서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홈런하고 연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원인이고 뭐가 훈지를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런을 많이 치면 연봉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그죠. 홈런을 많이 치면 그 다음에 연봉액수를 높게 주니까 우리가 홈런수에 따라서 연봉액수가 높게 가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홈런수하고 연봉액수는 먼저 상관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면 홍보비용하고 판매량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GMP하고 자동차 보유 대수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어떤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기 이전에 하나의 변화량이 다른 하나의 변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다라는 걸 보는데 이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산점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료라고 가 있으면 이 자료를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산점도처럼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키가 있으면 몸무게가 있겠죠. 그리고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 이거를 여기다가 막 찍어 보겠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그런 표에 따라서 막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몸무게가 72kg고 키가 176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쭉쭉 몸무게 키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산점도로 먼저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키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키가 높은 사람이면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키도 작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시면 일정의 우리가 어떤 방향성,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패턴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올라갈수록 키도 올라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몸무게가 내려가면 키도 내려가고 또는 키가 내려가면 몸무게도 작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딱 표현해 주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거를 일일이 그래프로 그릴 수도 없고 또는 조금 이렇게 많이 좀 퍼져 있으면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관계를 숫자로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코어 에피션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관관계든 인과관계든 그런 관계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이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공분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볼게요. 그러면 평균이 있겠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우리 편차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x의 편차 y의 편차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x하고 y축의 값이 지금 몸무게라 키처럼 단위가 틀리면 몸무게는 10단위죠. 60kg, 61kg, 62kg 키는 170, 171, 17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측정치에 따라서 단위에 따라서 어떤 값이 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좀 변환해 주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공분산은 그러니까 공분산 같이 변화는 변화량 분산은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화량인데 x의 변화량과 즉 몸무게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키의 변화량을 같이 곱해 주면 이 두 가지가 어떤 같은 변화량을 보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같이 변한다고 해서 covariance 같은 변화 같은 분산 이렇게 봅니다.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같이 붙이면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같이 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분산은 척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주겠죠. 그죠? 그래서 x축, y축 우리 평균처럼 우리 z값 변환하는 것처럼 표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화 시키는 값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있고요. 이 공분산을 우리 표준화 시킨 거를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산을 표준화 시킨 거를 표준편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관계를 수치로 표현해 주는 척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깐 설명해 주면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 분에 x, y의 표준편차 같이인 표준편차를 구해주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기보다는 이 밑에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값입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거는 뭐냐면 같이 변화하는 변화량이 제로다. 즉 뭐냐면 한쪽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쪽이 반응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건 이 값인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방향성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고자동차는 연도가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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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 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값이 떨어지죠. 반대로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가 증가하면 오히려 값이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 그러면 플러스고요.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은 반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죠. 그래서 플러스 1은 같이 증가하는데 플러스 1이라는 소리는 거의 두 개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변할 때 같이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가 1을 변할 때 다른 쪽도 1을 변해요. 근데 하나가 변할 때 다른 쪽은 조금 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값이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 거의 쌍둥입니다. 통계학에서 1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복제 자기 복제 아니고서는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통계에서는요. 1이라고 하면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나와의 관계를 나를 동시에 볼 때는 1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표에서 나옵니다. 상관계에서는 나랑 나랑 관계는 1입니다. 그 이외의 관계에서 1이 나올 수는 없어요. 나랑 나랑 같이 볼 때 비교할 때 입니다. 자 그리고 0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귀무가설은 상관계수가 0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를 귀무가설로 놓고 보는 거고요. 이 귀무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상관계수 우리가 아까 전에 키하고 몸무게 값을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1번 72 176 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을 보고요. 이렇게 일일이 다 더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하나씩 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사람의 몸무게 그 다음에 2번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 값이 중요한 건 0이냐 0이지 않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식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구한 이 상관계수 값이 0일 확률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T값 T값은 1.96 발자국 이내에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 발자국 이내에 들어오면 0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0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7 발자국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확률로 보면 0.000 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T값 보다는 확률값 즉 귀무 가설이 맞을 값을 구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수사의 관계성을 그래프로 찍는데 위에 보시면 상관계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관계수 값은 한쪽이 변화할 때 다른쪽의 변화량이 밀접하게 같이 오밀조밀하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좀 약간 널찍하게 퍼져있으면 플러스 0.5 그 다음에 거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값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퍼져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즉 X값이 변할 때 Y값은 변화량이 서로 밀접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변한다. X값에 상관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골고루 퍼져있겠죠. 반대로 마이너스는 한쪽이 증가할 때 한쪽은 많이 감소하는 똑같이 같이 변화할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값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선형 관계가 아니고 비선형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관계수 가 0.00 이지만 선형 이 아니고 비선형 으로 나중에 또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상관분석 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의미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데 그래프로 보면 X의 변화량 에 따라서 Y가 같이 변하는 지를 보는 거고요.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회귀 직선 을 죄송합니다. 상관계수를 그리면 이 하나의 직선에 오밀 조밀하게 이 값들의 변화량 이 밀접하게 모여있다. 이렇게 보면 관계가 높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어려워 하는 게 상관 분석 과 회귀분석 관의 관계를 많이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는 상관계수 는 원인과 결과가 없을 때 회귀분석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라고 얘기하는데 회귀 계수 값 상관계수 값 이 틀립니다. 틀린데요. 대부분은 같다.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관계수 값 회귀 계수 값 은 계산하는 방식 이 조금 틀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번 요번에 배우는 뒤에 부분에서 회귀분석 을 할 때 상관계수 하고 도대체 회귀 계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관계수 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뒤에 가서 회귀분석 할 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관 분석 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 왔습니다. 데이터는 챕터 1101 상관분석 입니다. 몸무게하고 키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죠. 분석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분석 들어가시고요. 상관분석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별량 상관분석 상관계수 이렇게 해주시고 키하고 몸무게 두 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키하고 몸무게가 우리가 둘 사이를 다 비교해 줄 텐데 만약에 여러 변수가 있으면 여러 변수들을 다 동시에 넣어주면 됩니다. 대신에 상관계수는 상관분석은 1대1로 다 분석합니다. 만약에 4개가 있다 그러면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 2번 3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상관계수 중에서도 피어슨 상관계수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가 피어슨 상관계수를 쓰면 되고요.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도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는 62kg 키는 170kg 170c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상관계수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 여기서 보시면 몸무게하고 몸무게는 자기하고 자기니까 상관계수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각선은 모든 값이 다 1입니다. 변수가 여러개 있어서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키하고 몸무게 또 키하고 몸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도 이렇게 쌍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 위쪽을 해석해 줘도 되고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 밑을 해석해 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하고 키 이 밑에 걸 보겠습니다. 몸무게하고 키하고 상관계수는 0.857입니다. 상관계수는 표준화된 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중요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보다는 이 크기입니다. 크기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크기가 키하고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죠. 그죠? 0.857 만큼 나왔기 때문에 높은 상관계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진짜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검증을 꼭 해야 되겠죠? 그 검증값은 유의수준입니다. 유의수준은 피얼슨 상관계수가 제로냐 0이냐 당연히 봐도 0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꼭 통계적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유의수준은 뭐죠? 유의수준은 몸무게하고 키하고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제로다. 0이다. 그죠? R equal 0이다. 라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0이다. 라는 건데 0이라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제로다. 라고 하니까 귀무가설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0은 아니다. 그렇다면 0이 아니니까 그럼 상관계수가 얼마가 되느냐? 위에 있는 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857의 상관관계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하려 그러면은 결과보고서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몸무게하고 키 사이에는 우리가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관계값은 이렇게 나와있고요. P-Value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별표 하나면 얘는 0.05 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와일드 카드가 두 개다 그러면 우리가 0.01 미만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몸무게값이 P-Value가 0.0000 이니까 0.01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표 두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